아, 이 녀석들 꽤나 많이 훔치고 다녔군 아, 아이고, 아이고, 됐어 어, 저 녀석들이 깨기 전에 빨리 나가자고 음, 그러면 혹시 이 나무가 필요해서 그런데 좀 부숴줄 수 있겠는가? 어, 그냥 나무 정도야는 껌이죠 붓, 붓! 하아! 아, 내 주먹! 아, 아, 뭐야? 이 나무 왜 이렇게 단단해? 음, 역시 모르군 이 미지의 공간은 몇 천년도 더 된 공간일 게야 그렇다는 건 이 나무도 몇 천년도 더 자란 나무라 이거지 그러면, 앗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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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평범한 도끼로는 이 나무를 뵐 수 없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 아, 당신, 나 좀 잠깐 따라와 주겠나? 저요? 아, 우리 남편이랑 같이 다녀오세요 아, 저는 영 연약해가지고 나풀, 나풀, 비실비싱 아, 아니야, 아니야 당신 남편은 아까 보니까 겁이 많은 것 같아서 조미형 차라리 그, 당신 남편보다 그 튼실한 팔을 갖고 있는 당신이 도와주는 게 좋겠구만 아, 하하하, 야팡 파이팅 으이크 속 타드 정말! 아, 알았어요 갑시다 네, 따라와 어휴 와바 파이팅 저기, 저 보라색 공룡이 보이는가? 어때? 저 공룡의 이름은 테리지노사우라스라고 하지 손톱을 사용하는 아주 강한 공룡이야 테리지노사우루스? 저 공룡에게 내가 만든 이 특제 매운 불닭소스를 넣은 스튜을 먹이면 나무를 부서줄걸세 그게 가능해요? 응 테리지노사우루스는 매운 걸 먹으면 손톱으로 뭔가를 자르는 습성이 있어서 말이야 그럼 저도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한 자네가 도와줬으면 하는걸세 뭐 나무 근처에서 스튜을 먹이면 그 나무를 자르겠지 산은 괜찮을거야 그래요 어차피 저희도 나가야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저기 스튜 나무다 나무! 나무야! 이게 얼마만에 나무야 좋은 나무로구만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돌아가자 진짜 다시는 이런거 시키지 마세요 진짜 무서웠다고요 고생했네 고생했어 가자 아 여보는 언제 오는거야? 아 졸려 얘들아 나 좀 피곤하다 아빠 잠깐 눈 좀 붙인다니까 엄마 엄마 깨워줘 나아 갔냐? 갔다 갔다 아 심심한데 마리아 우리 잠깐 구경 다녀올까? 뭐?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위험한데 아 뭐 어때? 엄마 아빠도 막 돌아다니시는데 우린하고 여기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 아 듣다보니 맞는 말이긴 한데 네 걱정되면 보자 어? 이 차 꽤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가지뭐 어? 그래 가보자 그래 놔 뚜두두 뚜두두 뚜두두두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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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에이 에이 쫌 에이 어? 우와 이거 식물도 가면서 본건데 짱 신기하네 어? 근데 오빠 우리 똥 뭘 나온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 오빠가 옆에 있잖아 어? 어? 오빠 이상한 소리가 나 어? 뭔가 아파하는 소리 같은데 한번 가볍시다 어 오빠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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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들이 알을 보호하고 있어 이러고 있다가는 새들은 물론 알들도 죽고 말거야 아 오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잖아 어? 하지만 저 공룡 지금 나에게 뒤를 보이고 있어 방심하고 있는 이 순간이라면 이러면! 우와! 짜증새라! 별거 없네! 아, 가지러워! 우리가 존나봐! 가지러워!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떡한댐? 데려다 준다고? 그래, 그래! 내가 1등이다! 근데 내가 먼저 가! 내가 먼저 가! 잘 됐다! 다녀왔어요! 여보, 근데 애들은? 애들이라면 분명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뭐? 애들 어디갔어? 설마 나 몰래 놀러갔나? 당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위험한 공룡들이 천치인데 애들 둘이서 그냥 보낸다고? 애들 잘못 때리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게 나는... 졸려가지고... 아휴, 진짜! 엄마! 아빠! 아빠! 어? 애들 목소리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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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어디 갔다 왔었어? 엄마가 얼마나 가니 걱정했었는데! 음... 역시... 우리 재직들이야! 안전하게 달 돌아왔구나! 당신 좀 이따 얘기 좀 해요! 어어... 아, 여기! 부테라노돈 친구들이 태워줘서 다녀왔어요! 어, 진정해! 이, 이 녀석들 괜찮은 거 맞죠?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죠? 음, 부테라노돈들은 유식 동물이긴 하지만 온화한 편이라 먼저 공격을 하진 않는다네 아, 괜찮아!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뭐... 나무도 구해왔고 발로랩터한테 뺏긴 물건들도 되찾아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소리를 시작해보겠네 아휴, 정말 다행이네요! 여보! 고생했어! 아니에요! 여보도 고생했어요! 괜찮은 거 맞지? 그렇긴 한데... 이 소리는... 이럴수가! 저건 티라노사우루스! 육식공룡의 왕이야! 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일장이야! 아, 그러면 어떡하죠? 저 녀석이 버티고 있으면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 그렇지... 이러다가 저 녀석이 조금이라도 고장내뜨리면 우린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거야! 그, 그건 안돼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볼게요 역시 여보! 화이팅! 엄마 화이팅! 엄마! 저 녀석이 제 엉덩이 한쪽을 모르는 녀석 같아 복습 부탁해! 화이팅! 화이팅! 우리 가족들은 내가 걱정된다는 말은 아무도 안 하네 화이팅! 화이팅!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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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보게 자, 이쪽으로 와봐 자, 저 녀석은 쉽게는 물리칠 수 없을 거야 여기 내가 만들어놓은 곰봉을 가져가게 고마워요! 잘 쓸게요 힘내! 야, 그거 우리거든 건드리지 마! 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바다란 필살 내려치기! 아이고, 엄마! 티라노도 별거 없네! 야, 화이팅! 엄마 화이팅! 뚜껑으로 뚜껑으로! 응, 아무것도 못했지! 저기다! 야, 봐! 엄마! 이 녀석 봐라! 그래, 해보자 이거지! 탑뼈! 뺨아! 야, 잠도 좀 묻어지면 안 돼! 어? 어? 뭐야? 어? 내가 바로 인간의 정점! 담리오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아내가 티라노를 정복했어! 까불고 있어! 역시! 내 와이프야! 정말 멋지다니까! 그리고 저는 도마뱀에 우리 엄마를 이길 순 없지! 그치, 이리하여? 어? 어? 진정! 믿고 있었다고, 엄마! 아니, 사람이 티라노를 1대1로 이긴다고? 저거 사람 맞아? 아니, 뭐 아무튼 이제 수리를 시작하면 내일 아침에는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구만! 그럼 오늘 밤은 편히 쉬게! 귀여워, 퍼피! 네 이름 이제부터 퍼피야? 아, 그러면 수리를 해볼까? 엠...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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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완료! 아, 다행이야! 내일이면 탈출할 수 있어서! 그러게요! 평생 여기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나름 귀한 경험이었어요! 음, 맞아 맞아! 재밌었어요! 아니, 난 좀 더 여기 있고 싶은데! 이렇게 친구도 사귄 것 같고! 어... 리아가 공룡들이랑 정이 많이 들었나보네! 음, 그러게! 한참 그럴 나이지! 어? 안 되겠다! 오늘 밤은 광란의 댄스 파티다! 모두 뭐해! 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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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가 완전 신나는데 공룡들도 노래를 하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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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머리 흔들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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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어! 얘들아, 다음에 또 봐! 안녕! 티라노! 너의 이름은 포피야! 포피에 힘쓰다고 다른 공룡들 괴롭히지마! 포테라야 잊지 않을게! 발로랩터야, 도둑질은 나쁜 거란다! 잘 지내! 우와! 준비 다 끝났어! 자, 출발하자! 그냥 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구경하는 파티다! 얼마나 이야깊지 않을까? kuv models 어떻게 안 된다! 도둑질이ター 아! 저 녀석은 내 감정을 고장이트 린 녀석이야! 아아 박사님 어떻게 해봐요 큰일 났어요 어 괜찮아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내가 출력을 높여놨거든 도망가 어 잘 추리나 저기 육지가 뭐있다 우와 박사님 추리 영상 아아 뼘 구독 뼘 좋아요 뼘 뼘 뼘 안녕